자, 게임 속 유명인 랭커 NPC 가래껏 없이 파헤쳐보는 게임 인물 탐색 무작전입니다 1996년 최초의 국내 온라인 RPG 게임 바람의 나라 출시 대한민국 게임계를 뒤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고 당시 바람의 나라의 지존들이 가이드북을 집필할 정도로 랭커들의 자리는 참 중요했었습니다 아직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별로 크지 않았을 무렵 시간이 조금 흐르자 하나둘 거대 커뮤니티들의 등장이 시작되었고 바람의 나라 유저들은 각자 좋아하는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커뮤니티는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칼럼 같은 글을 쓰는 작가들도 많았죠 옛날 바람의 나라 대형 커뮤니티 다크스타일스님이 운영을 하고 있던 곳 다크커뮤니티 그곳엔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수많은 바람 팬을 보유했던 유저 농부아저씨님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1999년 바람의 나라가 나온지 3년이 지났을 무렵 당시 PC방에선 리니지, 바람의 나라, 스타크래프트 등등 다양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RPG의 게임들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바람의 나라의 인기가 엄청났었습니다 대부분 잔인한 요소의 PK 게임들이 많았지만 바람의 나라는 귀여운 캐릭터로 커뮤니티성까지 좋았으니 성인들 뿐만이 아니라 어린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꼬마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쉬는 시간마다 복도나 교실 뒤편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기 바빴던 아이였죠 이 당시 교실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기 위해 쓸 수 있게 설치해둔 컴퓨터가 한 대씩 있었는데 친구들은 선생님이 안 계시거나 점심시간 때 컴퓨터를 켜서 몰래 몰래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 했던 게임이 바로 바람의 나라였죠 그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게는 친구 뒤에서 게임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른 뒤 2001년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친구들과 게임 바람의 나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시작한 바람의 나라는 서버는 해명, 직업, 주술사, 닉네임 착하네 당시 바람의 나라는 유료정액제 게임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었는데 신규 계정은 무료로 11레벨까지 플레이할 수 있었고 추후에는 20레벨까지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게 패치가 되었었죠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에게는 유료 게임은 벅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과 학교가 아닌 게임에서 다같이 만나서 사냥도 하고 채팅으로 대화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던 시절이었죠 그렇게 그는 유료 게임이기에 사냥으로 레벨업을 한다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캐릭터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녀보면서 사람들과 채팅을 하면서 지냈고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레벨 직전까지만 만들어놨습니다 2001년 어느 날 넥슨 바람의 나라 홈페이지에 하나의 공지가 생성되었습니다 바로 공모전 이벤트였죠 당시 여러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중 그의 눈에 돌아온 것은 바람의 나라 CF 부문이었습니다 바람의 나라 스크린샷을 이용해 GIF 파일을 만들어서 스크린샷을 꾸미는 이벤트였습니다 당첨 상품은 당시 도깨비굴에서 나오는 깻무기 세트라는 4가지 직업의 장비를 상품으로 주는 이벤트였는데 초등학생 6학년 어린 나이에 그는 바람 CF 부문 응모를 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GIF 파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저곳 카페를 가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독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상상력이 풍부한 시기라서 그런지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스토리는 생각해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방법만 터득하면 됐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나선 그 스토리대로 새로운 계정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농부 아저씨 캐릭터를 생성합니다 농부 아저씨님이 처음으로 만든 애니메이션 스토리는 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해서 농작물을 수확을 해야 하는 시기에 그 농작물을 도둑맞는 농부의 비극을 담은 스토리였는데 그 당시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기엔 움직임도 별로 없고 퀄리티도 남들처럼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은 그의 작품을 보고 스토리가 너무 재밌었다며 하나 둘씩 댓글을 달아주게 되었죠 당시 공모작들을 보아하니 농부 아저씨님처럼 스토리 형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스크린샷에 반짝반짝거리는 효과를 주거나 여러 다양한 효과를 줘서 자신과 친구들이 찍은 스크린샷들을 꾸미는 정도였습니다 농부 아저씨님과는 다르게 말이죠 유저들은 그 점을 다르게 봤던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람의 나라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새로운 스토리가 진행된다는 것이 정말 만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니까 말이죠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에겐 이런 유저들의 엄청난 관심은 마치 연예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으며 불이 지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통 1서버라고들 하는 연서버에 지존들이 많았고 그 유저들이 한두 명씩 가이드복을 지필하면서 더욱더 인기가 많아지자 각종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다크스텔스님이 운영하는 다크커뮤니티가 엄청 유명했죠 농부 아저씨님 또한 다크스텔스님과의 인연이 생기게 되었고 다크커뮤니티에서 정식적으로 작가로 인정받으며 애니메이션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 아저씨라는 캐릭터는 단 한 번도 게임에서 고수인적은 없으나 유저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웹툰이나 유튜버 같은 느낌이겠네요 감옥이나 미궁, 일본 등 여러 지역을 돌아다닌 것을 좋아하며 그것을 통해 새로운 스토리를 구상한다던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예쁜 옷을 사기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커뮤니티 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는 중학생 나이가 되어서부터는 학업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하나의 탈출구가 되어준 셈이었죠 거기다가 초등학교 때 겪은 그 관심 때문에 그는 애니메이션 제작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친구들은 바람의 나라가 됐건 리니지가 됐던 간에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지만 그는 커뮤니티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게 된 것이었죠 물론 이야기를 구상한다는 것이 작가로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민하고 나온 결과물들을 업로드하고 나서 다른 유저들이 봐줬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농부 아저씨님의 대표 작품은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착한 주인공을 모티브로 시나리오가 전개되는데 농부 아저씨님 스토리만 거쳐가면 그 주인공들이 굉장히 못된 캐릭터로 나오게 되죠 예로 들자면 산타클로스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선한 이미지였지만 그의 작품 세계관에선 백화점을 도둑질하거나 산타클로스의 세력에서 싸움을 한다던가 산타라는 착한 이미지를 지어버리고 새로운 산타를 만들어내었고 마법을 쓰며 직접 마녀와 대적을 하는 백설공주 성공기 시리즈 착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싸가지가 없고 섬뜩한 성격을 가진 캐릭터 신데렐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본래 캐릭터의 성격을 버린 반전의 성격을 가진 캐릭터로 스토리를 만든다는 것은 농부 아저씨님만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유저, 독자들은 그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죠 농부 아저씨 캐릭터를 접속했을 땐 항상 같이 지내오던 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닉네임은 나묵두사, 나묵얼쥐 처음엔 그 동생과 친해졌을 땐 동생의 가족 또한 바람의 나라를 같이 하고 있어서 아예 그 동생의 가족들까지 같이 친하게 지내며 추억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농부 아저씨 캐릭터가 평민 캐릭터였고 그때마다 그 동생은 자신이 사냥하면서 얻은 아이템들을 선물해주기 시작했죠 그와 같이 세시마을과 도삭산을 주로 다녔고 좋아했었는데 세시마을의 컨텐츠가 세시풍 속을 게임에 접목시켰다는 것도 특별했지만 여러가지 아이템으로 많은 유저들을 현혹시켰던 곳으로도 유명했었죠 모든 유저들이 빠져들었을 때 농부 아저씨님도 같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등을 얻을 수 있었던 석가탄신이 설빈과 여러가지 바람개비를 얻을 수 있었던 설날 비록 대머리가 되지만 유저들의 머리카락으로 다리를 만들어주며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는 칠석이벤트 등 그 동생과 행복했던 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도삭산입니다 총 천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냥터인 도삭산은 사실 고레벨들을 위한 컨텐츠라고 생각하지만 레벨 5짜리 평민 캐릭터인 농부 아저씨님은 한번 천층까지 올라가는 것을 도전하기로 했죠 당연히 몬스터한테 한방만 맞아도 죽었지만 상황단 자동이동이 되지 않아 그냥 귀신이 된 채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뭐 결국 나중에는 도사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부활을 했지만 말이죠 어쨌든 평민 캐릭터로 도삭산 천층에 도착하고 퀘스트 창에 남겼다라는 기분과 함께 같이 즐거워했던 동생이 떠올랐다고 하네요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서 그 둘은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죠 바람의 나라 게임상에서 지존으로 유명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대 커뮤니티에 명성이 있던 작가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를 알아보는 유저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팬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정말 연예인 보듯 봐주는 팬들이 너무 신기했었죠 그렇게 농부 아저씨님의 작품이 흥행하기 시작하자 점점 비슷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작가들이 늘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한 명의 작가와 트러블이 생기게 되었었습니다 다쿠 커뮤니티의 운영진에 있다가 작가로 전향을 한 주군의 씨안님이 계셨는데 당시 어린 농부 아저씨님은 인기에 취해 있었고 자신의 만화 외에는 다른 것들은 별로 재미가 없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팬들이 다른 작가들에게 나뉘어지는 게 싫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그의 나이, 중학교 2학년 그래서 그는 죽음의 씨안님의 작품에 댓글을 달며 만화에 대한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죽음의 씨안님은 기분이 좋지 않았죠 이것이 팬들의 싸움까지 번지게 되자 농부 아저씨님은 아차 싶었습니다 바로 죽음의 씨안님의 커뮤니티 쪽지로 사과 메시지를 전하게 되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진 얼마 후 농부 아저씨님의 아이들을 사칭하는 사칭범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는 해명 서버입니다 하지만 사칭범들이 다른 서버에 아이들을 만들며 농부 아저씨 작가라며 사칭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팬들이 그에게 만화를 잘 보고 있다며 바람의 나라 게임 안에서 선물을 주고 냈습니다 그때까지는 크게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다던가 그런 것이 없었다가 사칭범이 점점 대담하게 팬들에게 고가의 아이템을 요구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팬들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농부 아저씨님에 대한 안 좋은 소리와 개인 쪽지로 욕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농부 아저씨님은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 그 사칭범을 만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농부 아저씨 캐릭터는 해킹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느꼈던 감정 유명해도 너무 힘들구나 농부 아저씨님은 올해 2020년 기준 한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나이는 32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인기가 있었던 유명인입니다 저도 농부 아저씨님의 작품을 보면서 컸는데 그게 10대 초중생의 작품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닉네임에 어울리는 나이가 되셨습니다 본인이 된지는 12년이 지났고 얼마 전에 상사로 증급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증급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소개한 인물은 바람의 나라 그 시절 유명 거대 커뮤니티, 닷구 커뮤니티에서 애니메이션 만화 작가로 활동한 농부 아저씨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작품이나 농부 아저씨님에게 궁금한 점 추억할 만한 사건들이 있다면 댓글로 추억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무작전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